어제 경찰이 빗썸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장가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빗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서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경 종료가 됐습니다. 빗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빗썸은 지난해 두 건의 해킹 공격을 당해서 그동안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 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 정보 4,981건 등 총 3만 6천여 건이 유출이 됐는데요. 이 중 266개 계정에선 암호화폐가 출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btckorea.com이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btckorea.com은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방통위는 빗썸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 부실 책임을 물어서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 정확한 해킹 경로와 해커의 정체 등을 추적하는 한편 빗썸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여파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빗썸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밀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신한은행은 빗썸에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지만 빗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상황을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네, 때문인지 암호화폐 대명사인 비트코인입니다. 심리적 저항선 천만 원이 붕괴됐나 봐요. 맞습니다. 암호화폐 대장격이죠. 비트코인 지금 천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5시 10분께 코인당 992만 원가량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870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로 오른 지난달 6일에는 2,600만 원 정도까지 상승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60% 넘게 뚝 떨어진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강력한 규제 탓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세밀하게 고려를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거래소 폐쇄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로 청소년의 유입을 차단하고 과세 방침을 내세우며 투기 열풍을 냉각시킨 상태입니다. 사실상 시세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암호화폐 가격 조작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암호화폐 업체 테더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테더코인으로 교환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테더 악재로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9천 달러 붕괴로 매도세가 확산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사기 혐의를 받는 어라이즈뱅크의 신규 암호화폐 공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동결하면서 추가 ICO를 금지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공개와 관련된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 역시 암호화폐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해외 시장과 국내 규제 강화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더 낮은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급락장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국내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2, 30%나 높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장가혜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